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10프레임에서 재현씨가 스트라이크를 치면 그렇죠 195점까지 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을 놓지 않으면 된다 네 자 마지막 단 한 프레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프레임 자 중요한 마지막 자 마지막 중요한 마지막 자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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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릅니다 몰라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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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몰라 모릅니다 몰라 이거 몰라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릅니다 이거 스프레임을 해야죠 자 결승전 선택하다 진짜 잘했는데 195점이야 너무 결승전이 너무 찰떡해 너무 쫀득해 아 비가 막혀요 3주라니요? 3주 맞죠? 말도 안 됩니다 아주 꽉 찼어요 너무 예쁘게 들어갔어요 비로소 날개를 활짝 끼고 이렇게 되면 네 찬열 선수가 9개를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8개면 동타 네 그렇죠 초구에 미스가 있으면 안 됩니다 큰 미스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끝까지 모릅니다 가려 둘 자, 던졌습니다. 자, 던졌습니다. 자, 던졌습니다. 자, 던졌습니다.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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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이번 경기 승자가 탄생! 대박! 대박! 내가 지킨다? 역시 금메달이다. 결승 간 다음 점수 나왔죠. 217점! 창열 선수가 이렇게 금메달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2연패 달성입니다. 하지만 재현 선수도 사실 이후보기 잘했어요. 우리 재현 씨가 은메달을 떠나십니다. 대단한 두 선수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기라 주셨어요, 고기라. 격박수도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찬열 씨가 공식석상에서 한 번 더. 앙하트? 해 본 적이 없었던 더블 앙하트. 찬열 씨가 풍차를 하고 나서 앙하트를 한다. 풍차하고 앙하트, 더블 앙하트. 자, 갑니다. 찬열의 우승 세리머니. 하나, 둘, 셋. 출발! 하고 앙하트. 특별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승 소감 해주세요. 우선 정말 결승전다운 결승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초반에는 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그냥 이기자는 생각으로 끝까지 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뿌듯합니다. 금메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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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